조졌다. 얘들아, 나 어케? 거래처 납품하러 갔음. 화물차 주차 봐주다가 내가 계속 후진하고 손짓했는데 거래처 공장 자동차도 박살렘. 내일 출근 어케하냐? 무지직 소리 듣자마자 아, 멈추라고 했잖아요. 하고 소리 존나 크게 질러야지. 이 새끼 최소 과장 끄끄? 조쭈소 면접 후기. 안녕하세요, XX입니다. 죄송하지만, 같은 포지션 면접 보신 분이 합격이 되어서요. 내일 면접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 선착순이엇. 영글간 조쭈소 면접 후기의 후기. 어제 합격하신 분이 퇴사를 하셔서 다시 면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다면 회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클라스. 뭐야, 이건? 남원 월 반찬 구내식당 8,000원. 저거로 3명이 같이 먹는다. 죽고 싶다. 오늘 딱 우리 회사 밥. 매운 콩나물국, 밥, 김치,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가 메인인. 조쏘. 오늘 점심 보고 가라. 몇 타치냐? 신게장 사발면에 김치. 식권 4,500원짜리 당근에 팔고 라면 사 먹으면 실수력 사실상 230 넘어간다. 나처럼 아껴쓰고 그래야 돈 많이 모지. 중봉이도 식권 팔아서 돈 벌자. 밥집 아줌마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뭐야, 이건? X발. 사장이 머리 숙이는 거 처음 봤다. 건강검진도 단체로 가는 조쏘. 조쏘. 단체 건강검진 간다. 뭐야, 이건? 과연 오늘은 놀다 들어갈 것인가? 회사에서 안 해? 오전 일 빼고 다 같이 가는 거지. 오른쪽은 외노자 같은데? 외노 아님 크크. 동남아에도 밀린 조쏘. 우리 대표 동남아에서 개발자 사오려다가 포기함. 대표가 동남아 슈퍼코더 채용 카달로그 들고 있길래 우리 나가리 되나 했는데 조금 보다가 쓰레기통에 버림. 카달로그 보니까 저 친구들이 우리 회사 직원들보다 많이 받음. 이게 대한민국 개조소지. 진짜 너무한다. 좀 수상한 면접장소. 면접? 여기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빗자루 보면 맞는데. 런쳐라. 던전입구냐?